안녕하세요. SPTV입니다. 코튼캐리어 G3 원더러 호스터를 소개합니다. 혁신적인 카메라 휴대 시스템으로 기존 넥스트랩 사용시 발생하던 통증 없이 안정적으로 휴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G3 원더러 호스터 본체, 카메라와 연결하는 허브, 숄더 스트랩 위드 세이프 테더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구를 연결하는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방법은 G3 원더 호스터를 허리 벨트에 벨크로로 고정합니다. 카메라 허브는 육각렌즈를 이용하여 카메라에 고정시킵니다. 동봉되어 있는 스트랩을 이용하여 숄더 스트랩과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구물을 연결 후 허브를 장착한 카메라를 본체 삽입 체결부에 삽입 후 90도 틀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대로 90도 틀어서 분리 후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스페어의 파트는 상품점으로 가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